쓰레기 와 개좋은거만 3개 남았네 하여동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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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돈 뭐? 나는 일된 마금이 아니다 결함의 구원자 결함의 구원자 손임벽 먹미 손 부적 설마 일막에서 샀는데 산막까지 부적을 안쓰겠소 리어루 퀵퀵 하하하하 중시기 중시기 안돼 병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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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거 아니구만 풀피 풀피 피드이 자방 써야하나 자방 왜케 쓰기 싫지 병영 병영은 진리자 빛입니다 도와주 병영 도와주 도와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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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공물 쏩니다. 레후 인공물이 없잖아. 뒤져본다. 왜 없죠? 요번 책 읽는 D펙터. 요번 책 읽는 D펙터. 오예. 나니? 아니 20힐을... 20힐을 해야 비벼지는 캐릭터가 있다. 아 20힐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캐릭터구나. 이게 아니고... 아 힐을 20이나 해야 비벼지는 캐릭터구나. 탁 탁 탁 탁. 탁 탁 탁. 너만 하냐. 나도 힐 할 거야. 험드 하나 더? 자리 없을 것 같은데. 부팅 과정? 킹황저. 쉽지 않네 이거. 이펙트가 언제 쉬웠던가. 언제나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. 냉련 터즐. 잭크. 잭 위로... 렉 배터리 돌릴까? 말이나 되는 소린가? 렉 배터리 돌릴까? 렉 배터리 돌릴까? 렉 배터리 돌릴까? 부적이.. 개 됐다. 999골드주는 개사기의 유물 아니면 바로 부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로월드 치우라고 슬껄 아씨 안 쓸 이유는 없었지 1 2 3 4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뭐... 크... 그래요... 이 규준 뜨면 뭐 해야겠지? 지금 상황이면...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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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준... 뭐... 뭐... 날거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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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... 제발... 요... 요...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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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급함 사도될듯... 어차피... 아... 전타있네... 전타... 빡치게 하지마... 전타까이거... 전타까이거... 저이서... 지우면 되는거 아닐까? 엄벼... 에너지가... 너무 없네... 이번에... 허브 들어와서... 좀 나아지긴 했지만... 어떻게... 화상이... 화상이 공격해야될때만 잡히냐... 자식이... 드로 조작하는... 정정당당하게... 써보라... 이... 결함이... 두려운가... 이쯤하면... 깨지않았을... 따... 라고 하면... 플래그 회수... 싱성... 상점... 가보자... 룸 중전기 찾아봐야지... 컴드는 어차피... 몇장 못 뽑으니까 넘겨... 근데... 컴드를 넘길거면... 대체... 대체 뭘 짚는거지... 대체... 이... 디펙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... 뭐가 됐든 에너지... 뭐가 됐든 에너지... 모를만한 거 있어야겠는데... 허브 있으면 괜찮은가... 허브 있으면 괜찮은가... 허브 있으면 괜찮겠다... 역장... 히시네... 와플... 전타밴? 아니 후파밴... 전타 지울걸 그랬나... 일단... 타격을 지워라... 전류타격도 지워라... 전류타격... 보면서... 불근데... 다운을 가면... 뭐야... 감사합니다... 왜 메아리 나 좀 주지그러니안 아 설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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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이씨 두 번 쓸 거 한 번 썼네 정신이 안 차리지 아이씨 어떻게 첨탑을 돌면서 제정신일 수가 있겠냐고 당신은 진이 다 빠졌습니다 당신은 진이 다 빠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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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끔찍하다. 더 끔찍한 사실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버퍼특 1 된다고. 약해. 비싱하와 여완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짜냐. 홀리 편향하거나. 룬 축전기 주거나. 재활용 주든가. 그냥 재발용 주십쇼. 아니. 아니. 합하기는 드로 모자라지 않나. 아니. 안 모자랄 것 같은데. 부팅 과정 하나 지우고 싶네. 내 마음 같아서는. 뭐. 도는 테ron. 아니. 이승우. 이벤트. 이승우. 아니면. 선태그의 괄호 아 어 카드 다 뽑았네 미친 쓰레기 게임 이게 맞냐 정말로 그래도 파워 카드가 싸그리 밑에 있는 것보다는 나았다고 하네요 빵전 상의적인 디멘터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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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카 왜 안나오는데 꼬락삐게네 아 더 쓰지 말걸 이겼네 이겼네 이젠 정말 질수가 없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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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활약은 심넘약 심장마비 죽음의 고동 죽음의 고동 전하무적 참내내 죽음의 고동 내가 이겼다 그 가축류 주술사 때 두 번째 삶을 얻어서 없겠네 그때 파워 포션이 날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야 근데 이거 부적 있어가지고 999 골드 받은 거니까 부적 타다님 똥똥 퍼펙트 콜생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효과는 모두 사용했습니다